동화의 띠부시 빠밤밤 빠밤밤 빠바바바밤 빠밤 내 띠부시리라다 여기가 너의 스튜디오야? 어 여기가 너의 유튜브가 만들어지는 곳이야 어 말이야 소고기 빠밤바바밤 네크로브 디크 이사여구이 빠밤밤 빠바밤 빠밤밤 오르실까지 다 있는 애 오르실까지 다 있는 놈 오르실까지 다 있는 놈 오르실까지 다 있는 놈 소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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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자וき 좀 맞고 오르실이 오 진짜로 화이t